제가 정글님을 욕한게 아닙니다 아 자괴감드네 이거 네 안녕하세요 테스터하는남자 테스터훈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률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률이에요 자 이번에 제가 해볼 것은요 예전에 댓글에 써있었는데 바로 보라제드입니다 보라색 제드죠 파랑 이즈리얼 뭐 이렇게 색깔로 템트리 맞추는거랑 비슷한건데 템트리가 약간 신박하더라구요 일단 몰왕같은 경우는 몰왕과 요음은 제드가 필수적으로 가는 템트리인데 여기에 즈롯과 뭐 이런것들을 섞어가지고 신발도 사지 않고 템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즈네? 어우 얘는 왜 이렇게 다 세냐 다 센 조합이야 이거 보통의 어떤 그 굉장히 매서운 조합인데 확실히 그리고 우리는 원딜이 원딜이 누구냐 바텀 파괴 조합 같아요 보니까 자 바텀 파괴 조합인거 같고 방금 솔직히 딜교 계속했으면 난 솔직히 불리했어 근데 여기서 생각할 점은 상대는 도란링이라는거고 저는 롱소드라는 점이에요 템을 올리기 더 좋고 그리고 전 물약이 더 많습니다 저친구는 물약을 다 써버렸죠? 하지만 전 물약이 두개나 남아있고 훨씬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이죠 여기서 억울 한번 끌어주다가 이거죠 걸려들었죠? 전멸 빠졌어요 됐습니다 두근두근해 근데 노려볼만한거는 어 피즈가 이제 음 재강중이로 들어왔을때는 쟤가 완전 이딜이죠 그러면 이제 나름 궁극기를 쓸 수 있는 각이 나오는거니까 와 이걸 다 놓쳐버리나? 야 화려한 스킬샷이었다 진짜 둘다 둘다 화려했다 어 눈뜨고 볼 수 없는 스킬샷 이건 저의 미스테이크가 확실합니다 이건 저의 실수가 확실해요 야 정글이 너무 망했어요 우리 정글이 그렇다고 제가 정글님 뭐.. 뭐라 하는게 아니라 그냥 망했다구요 그니까 그거 있잖아 그 동네 지나가다가 어떤 그 이제 약간 알던 빵집이 있어요 근데 그 빵집이 망했어 그래가지고 없어졌네? 어? 빵집 망했네? 하면 빵집을 욕한건 아니잖아요? 그냥 망했다 그냥 말한거니까 제가 정글님을 욕한게 아닙니다 아 자괴감드네 이거 힐각본인거야 얘 지금? 와 딜 상태가? 나 너무 이거 없애자 이거는 그냥 없던일로 하자 오케이? 없던걸로 해줘 편집좀 그렇게 해줘 제발 그렇게좀 해줘 드래곤을 먹었네요 드래곤을 먹었으면 이거 샤코가 근처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바텀으로 갔네요 샤코가 바텀으로 갔고 저도 바텀으로 한번 갑니다 한번 찔러볼 그림을 오 바위개가 잡혔네 그리고 보니까 물론 이제 원코어를 제가 먼저 맞췄지만 예 피즈가 템이 잘났어요 이게 좋은템은 세개 다 맞췄어 됐다 잡았지 이거 아디오스 됐죠 이게 피지컬 나왔다 방금 피지컬 좋았어요 요거 편집자친구가 멋있게 편집해주면 정말 멋있겠죠? 그렇죠 시청자여러분? 그쵸 시청자여러분 저는 믿어요 편집자친구가 여기서 뭐 우스꽝스러운 bgm을 깔거나면 그러진 않았겠죠? 야 샤코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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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구요 궁극기까지 부스면서 추가 골드 25원 받았습니다 땡큐 감사 훗짜 야 이렇게 빼버려 야 못살갔나 이거? 이거 살수가 힐 나이수샷 슈샷슈샷 나이수샷 어떻게 안될까? 어? 이걸 맞아버리나 으아앜 야 미드좀 밉시다 이거 미드 밀어야되요 그렇지 지금이죠? 그렇지 그렇지 야 바텀 디오 탑에 올라가있고 이러면 야 정글까지? 이건 pg밖에 올사람 없다 pg도 늦어 부술수 있겠는데? 운영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거 부수는거? 자 이거 부수고 탑 올라간다 가자 야 심지어 한탈 좀 괜찮아 이거 체력이 얼마 없어 애들 다 다 잡아버릴 수 있겠는데? 좋았다 좋았다 바텀 디오 다잡을 수 있겠다 각이에요 갑니다 아 이걸? 아 다 뭉쳐있네 짜증나게 아 다 뭉쳐있네 짜증나게 어? 아 이거 그림자를 너무 극혐으로 써가지고 아 이거 그림자를 너무 극혐으로 써가지고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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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잖아 이izz 때문에 풋킹이re 완성됐짠 어? 어개 궁극기 Bahibarat다어 피즈쿵 뻘쿵이라이 어? 잡았는데 이거 됐어 아디오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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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수수수수수 옥수수옥수수수 수염참 야 일단 다 묻혀 일단 다 묻혔다 어시스트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시스트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시스트 못 받을라? 유연하게 빠져나왔구요 어우 아슬아슬했어 이거 트리님이면 마무리하는가 궁극기는 있죠? 궁극기 있네 될거야 될거야 난 믿어 나는 나는 의심치 않아 아디오쑤 오케이 좋아요 됐어! 이것이 노렴니다 이것이 노렴이야 후후 숫자 숫자쩍 숫자쩍 객스님 그걸 들어가시네 와 그걸 들어가버리네 와아 그걸 들어가버리네 오케오케오케오케 나쁘지 않아 상황 그렇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요 잡았구요 야 나는 못살까? 나는 살 수 있을까? 아 죽어버린 것 같아 으윽 한타는 그래도 승리를 이끌었 어 3대3이었네 맞나 아 한타는 와 궁극기로 죽어버리네 이걸 퀴즈 사라 돌아갔냐? 와 놀랄 노짜네 진짜 놀라버리네 하지만 잡겠죠? 그렇죠 트윙림이 세네 그래그래 다들 누구누구 할거 없이 다들 팍빙이야 나도 포함이다 호오오 아핳핳핳 뭔데 이거 한쯤 흐rs 으흐흐흐흐하 잔성 인정 인정합니다 저 señor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보라 제드를 한번 해봤는데요. 백돌을 하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대편에 특히나 이제 백돌을 방지할 만한 유틸성이 좋은 그런 챔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막혔네요.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뉴메타가 있다면 댓글에 써주세요.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영상으로 찍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